차이나는 클라스 TV 프로그램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책으로 접하고 있는데 벌써 네 번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정치편은 나라 안팎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과거를 통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역사와 국제관계를 두루 짚었던 강연을 모았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왜 이토이로 부민을 죽이려 했는지, 독도와 위안부 문제, 중국은 왜 고구려를 훔치려 했는지,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구인지 등 총 8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 현재 당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원중 교수님이 강연한 미래를 알려면 고전을 읽어라 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자병법을 왜 읽어야 하는가? 이미 2500년 전에 쓰인 손자병법에는 정말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할 때 한 번씩 쓸 수 있는 지혜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읽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인생의 필독서로 꼽는 책이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드러내놓고 읽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면서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손자는 누구인가?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하는 약 560년의 기간을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손자병법이 이 시기에 탄생하는데 바로 그 시점이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입니다. 손자에서 자는 공자, 맹자와 같은 존칭을 이야기하며 손자의 이름은 손무입니다. 손자는 원래 제나라 장군의 집안 사람이었으나 부정부패로 나아가 위태로워지자 오나라로 이주하는데 그곳에서 오자서라는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습니다. 오자서가 오나라 왕 합류에게 손자를 7번이나 추천하지만 손자를 만나주지 않았고 그 시기에 운둔하면서 손자병법을 집필한 것입니다. 어쩌면 손자병법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쟁하기도 생각해야 될 5가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 의미심장한데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죽음과 삶의 문제이며 존립과 폐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과거 전쟁사를 보면 별거 아닌 이유로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많은데 손자는 국가의 존망에 걸려있는 만큼 전쟁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천지 장법입니다. 도는 전쟁의 정당성, 천은 전쟁을 해야 할 시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실을 뿌리고 추수하는 시기는 피해야 한다. 입니다. 세 번째로 지는 지형을 의미하며 장은 장수의 능력을 헤아리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은 규범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도천지 장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실패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병법을 다룬 책이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이 책을 필톡서로 읽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삶의 지혜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선 이 책을 꼭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